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시장 조금 조정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 조금 빠지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특히나 2차전지 쪽이 많이 밀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 고민들 많아 지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들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을 추가 매수해야 될지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 고민될 때 역시나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채팅창에도 올리시면 됩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봐드리면서 종목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가 매수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 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내가 손절해야 될지 뭔가 어떻게 될지 고민될 때마다 전화 주시면 좋고요. 이번 주부터는 항상 말씀드리고 있을 겁니다. 아마 어제부터 말씀드렸겠지만 1부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1시간만 진행되니까 2부까지 진행 안 되니까 1부에 빨리 몰아가지고 전화를 주셔야지 저희가 많은 분들 상담해 드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전화를 많이 주시고 1시간 동안 진행되니까 나중에 전화해야지 하지 마시고 지금 빨리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 채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조금 해놓고 출발해 볼까 싶은데요. 오늘 장 초반에는 조금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고스피가 시가가 떠서 0.5% 그리고 0.8%까지 올라가는 듯 했으나 지금은 0.27% 이렇게 빠지면서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국도 그렇지만은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많이 생겼었잖아요. 금리 인하가 될 거다 될 거다 해가지고 증시가 올라왔는데 올라오고 나니까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증시가 올라와 놓고도 내가 지금 왜 올라왔지 하면서 살짝 밀리게 되는 구간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전히 지금 지수는 그런 대로 좀 버텨주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코스닥 쪽에서는 이렇게 하락세가 좀 이렇게 눈에 딱 띄죠. 그죠 누가 봐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게 뭐가 있냐 약간 여러분들이 자세히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요. 사실 이제 대형주 쪽이 지금까지 상승을 많이 이끌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형주들이 상승을 많이 하고 소형주, 중형주가 빠지고 있었는데 오늘은 좀 반대입니다. 대형주가 많이 빠지고 중소형주가 약간을 지켜주고 있는, 버티고 있는 모습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승과 하락의 종목의 개수는 350대 490집이지만 지금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수가 그대로인 것 같기도 했는데 하락 종목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대형주가 이끌어왔던 증시가 살짝은 이제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가 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양시장 모두 조정 들어가고 있는 종목이 꽤나 많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반도체가 언제까지 이어져 나갈 것인가. 사실 지금 이 반도체는 거품이라고 봐야 돼요.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회복이 될 거라는 기대감인데도 불구하고 막 신고가 뚫고 올라가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은 안 되죠. 왜냐하면 1억을 벌던 사람이 1천만 원까지 벌이가 떨어졌다가 갑자기 2천만 원 벌기 시작했다고 과거보다 더 이렇게 더 대접을 받고 더 잘 나가고 더 이렇게 우리가 후광을 보면서 바라본다면 그건 잘못된 분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벌었던 것만큼 벌어냈을 때 우리는 완벽하게 회복이 되었구나. 이제 네가 체력이 돌아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제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해가지고 너가 예전만큼 올라올 거야. 무조건 너는 이제 다시 또 1등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약간 김치국 마시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SK아이닉스부터 해서 반도체 기업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얘들이 회복 중인 거기 때문에 회복기에 있는 기업이 저렇게 신고가 뚫고 올라가고 있는 것 자체는 너무 거품이다라고 설명해드립니다. 이 거품이 어디까지 지속이 될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거품도 어쨌든 하나의 상승이기 때문에 이게 상승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올라간 종목이 더 사고 올라간 종목을 더 사고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시세가 지금부터 조금은 남아있을 수는 있습니다. 짧으면 1, 2주 길게는 뭐 한 두세 달까지도 이어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그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고점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잘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잘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적당한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욕심을 줄이시고 절제하시고 매도하는 것이 좋고 저건 이제 들어가면 어떨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걸 이제 들어가겠다 생각하면 내가 들어간 자리가 하필이면 고점이 되었을 때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간 거 배 아프고 올라간 거 욕심나고 남의 떡이 커 보이기도 하고 지금 사면 돈 벌 것 같기도 하겠지만 내려와 있는 종목을 사셔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안전한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하던 거나 하자 위쪽에 올라간 거 막 따로 붙지 말고 밑에 있는 거 사가지고 올라갈 때 이득을 내는 것이 옳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증시는요. 내 종목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장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현금만 지금 막 100% 들고 있거나 현금만 70% 80% 들고 있는 분들이 있다며 뭐 살까요를 고민하시는 건 맞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면 현금이 많이 없을 겁니다. 주식이 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을 잘 정리를 해야지만 다음 시대 다음 타이밍에 맞는 아주 좋은 섹터들을 그리고 다음 다가올 대장주들 주도주들을 잡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현금을 조금 마련해놔야 리셋을 한번 해놔야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을 잘 리셋을 하지 못한다면 과거에 저질렀던 나의 잘못들 때문에 그게 지금 나를 괴롭히게 되고 나의 미래까지 괴롭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상담을 통해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손절해야 될까 종목 교체를 해야 되는 종목인가 들고 가도 되는 종목인가를 파악을 해서 전략을 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략 짜는 것이 능수능란하다면 사실 상담방송은 필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게 조금 부족하시고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상담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021-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제가 해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상담을 지금부터 바로 시작을 해볼까 싶은데요. 첫 번째 전화 받으면서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모트렉스 모트렉스고요. 매 숟가락 비중이요? 네. 14,400원에 20%요. 14,400원에 20% 일단 모트렉스라고 하는 이 기업이 최근 움직임 자체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이게 기업이 좋냐 안 좋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좋은 기업이 맞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좋냐 안 좋냐랑 주가가 올라가냐 안 가냐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똑같이 동일시 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기업이 좋지만 사람들이 그걸 사줄 때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땅이 저기가 진짜 좋은 땅이고 비옥한 땅이라고 하더라도 매수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땅값은 올라가기 힘든 것처럼 사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은요. 모트렉스라고 하는 기업이 자동차 부품업종이기도 하고 4차 산업에 들어가는 스마트카라든지 자율주행 들어가고 커넥트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율주행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장사업 쪽으로 들어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 기업이 그렇게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주가가 올라왔다가 빠지고 있는 이런 흐름 속에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모양새에서 만들어지는 안 좋은 패턴 중에 하나가 이렇게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드는 건데 헤드앤숄더라고 하는 것은 여기 가운데가 머리처럼 이렇게 솟구쳐 올라와 있고 양쪽이 이렇게 조금 낮은 모양 그러니까 어깨, 머리, 어깨처럼 이렇게 높낮이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모양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모양을 만들게 되면 하락이 나온다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도 지켜줘야 되는 자리가 이렇게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고 있을 때 아래쪽에 만들어진 만사처럼 이 저점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얘는 추가락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죠. 그러면 추가락이 나올 때 얘가 그냥 논스톱으로 지금부터 쭉쭉 빠지나 하면 그건 아닙니다. 주가라는 것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파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반복을 하기 때문에 다음 파동이 지금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오면 아마 15,000원에서 15,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밑으로 빠졌다가 올라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한 14,000원대까지는 반등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반등 때 본전 정리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고요.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이걸 장기로 2, 3년 가져갈 의향이 있다 하신다면 사실은 7,500원이라든가 8,000원대까지 이렇게 밀려내려갔을 때 추가면서 한다고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 뺏기는 것보다는 다음 반등 때 매도하고 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매도한 다음에 다시 이 기업이 자리 잡으면 그때 접근하는 것이 옳다라는 전략을 드릴 겁니다. 지금은 매수했던 타이밍이 별로 좋지도 않았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모양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등 시 매도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반등이 얼마라고 그랬을까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반등 나가는 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제가 그 반등이 어디까지 나가는지 맞출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세요? 그건 아니겠죠. 그건 점쟁이들이 하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까지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고 반등이 나올 때 분위기 보고 이게 더 갈까요 안 갈까요는 그때 그 분위기를 보면서 이야기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반등 나오면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할 수는 없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와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여기 필롭틱스 35,000원에 20%입니다. 35,000원에 20%요. 20%예요. 사신 이유 있으세요? 따라 붙었겠죠. 그렇죠? 네네. 큰돈은 아니신가 봐요. 목소리가 그렇게 어둡지는 않아서. 아 예. 맞습니다. 적은 돈이에요. 적은 돈이라서 그냥 편하게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적은 돈이지만 개불어 떨어졌는데 개불어 떨어졌는데 개맥구로 오지는 않나요? 뭐라고요? 개불어 떨어졌는데요. 네. 그 개불어 매꾸지 않나요? 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운 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개불어 떨어지면 개불 메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이렇게 보신 것 같긴 한데 아 예. 방송에서 좀 많이 봐가지고 그렇군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헛똑똑이를 양성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어 개맥구로 가지 않나요? 라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똑똑이가 돼야 되는데 헛똑똑이가 되는 경우들이 요즘 너무나 많아진 게 정보가 너무 무분별하게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TV만 돌리면 주식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유튜브만 돌려도 주식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옳은 정보인지 뭐가 거짓된 정보인지 그리고 그 정보가 나왔을 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표면적으로 개브로 떨어지면 개맥구로 간다 그런 경우가 많다고 했었는데 그럼 이것도 그렇지 않나 라고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무분별하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계좌가 손실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더군다나 여기서 이제 그렇게 잘못 아시는 분들 제가 말했던 똑똑한 분들이 아니라 헛! 그러니까 뭔가 거짓된 똑똑함을 이렇게 보여주는 분들이 남들까지 이렇게 교육을 시키게 된다면 그건 이제 개인 투자자가 개인 투자자를 망치는 일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요즘 시기에서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분별한 정보 습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개브로 떨어진 자리가 개브로 메워진다라는 이야기는 이런 고점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주가가 이렇게 막 급등 나와있을 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개브로 떨어지는 자리가 왜 메꿔지는지 이런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건데 지금 이제 이런 피로팁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오다가 시세가 끝난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세가 거의 끝이 났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부터 이제 더 간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거고 여기서는 변동이 있을 거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변동, 그러니까 더 가야지만 갭을 몇 구로 가는 기업이 되는 건데 더 가기는 힘든 자리라는 거죠. 이 자리는 역사적인 고점에 가까운 자리거든요. 피로팁스를 한번 보시게 되면 상장되고 난 다음에 3만 원 자리, 그러니까 3만 원 자리도 아닙니다. 2만 원 이상으로 올라온 게 지금이 처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혹시? 상장되고 난 다음에 2만 원 이상 올라온 게 처음인데 그럼 처음이니까 이 회사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부터 해서 전기차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든다고 했을 때 반도체 쪽에도 엮이는 것 같고 OLED도 엮이고 2차전지도 엮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어가지고 올라왔다고 쳤을 때요. 이 회사가 그러면 저렇게까지 신고가에 쓸 정도까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느냐라고 하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버는 건 맞는데 저렇게까지 지금 신고가 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온 이 자리는 저점인가 고점인가 라고 한다면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계속 성장해갖고 이 정도가 값어치는 되겠지라고 해서 주가를 미리 땡겨 쓴 자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실적과 이 분위기와 이 형태가 잘 유지가 된다면 3만 원대에서 유지가 될 텐데 땡겼었기 때문에 땡겼었는데 조금이라도 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실망으로 바뀌게 되면 주가가 빠지게 되는 자리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혹시? 예, 예. 결국은 이 자리는 지금 따라붙어가지고 매매하시기에는요. 뭔가 조금 장기 투자라 하기에는 리스크가 큰, 매우 비싼 자리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단기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지금 시청자의 매수가가 3만 5천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자리는 지금 아마도 어제 시가 떴을 때 사신 것 같아요. 어제 시가 딱 떴을 때 사셨는데 저기에 매수를 저렇게 하는 방식은 없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단타꾼들한테 물어보세요. 저기에 사는 방법이 있는가? 없어요.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단타를 하는 사람이 이런 자리에 사라고 한다? 그 실력 없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혹시? 이 자리는 매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근거가 굉장히 부족한 자리고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죠. 단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는 뭔가 좀 잘못 들어가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가 이렇게 내가 사가지고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은 내가 잘못 샀을 때 단타 단기적으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요. 손절해야 돼요. 밑으로 빠져내려갔을 때 손절을 바로 해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손절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물려있는 상태가 됐고 물려있고 손실은 계속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시청자님이 생각하는 게 기대해 볼 만한 게 갭인 거예요. 어? 갭으로 떨어진 자리인데 어디서 저번에 본 것 같은데 TV에서 본 것 같은데 갭 떨어지면 갭 매운동 안 했나? 그거랑 이거랑은 별개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주가가 더 내려갈 거고요. 지금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2만 2천 원에서 3천 원 사이 한 4천 원 사이쯤에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자리를 잡게 된다면 반등이 한번 나와주게 될 텐데 저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추가 매수 하는 것도 실력이기 때문에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추가하면서 하면 비중이 커져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반등이 나간다면 반등 여부에 따라서 이게 2만 한 8천 원 지금 현재까지라든가 3만 원 정도까지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는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 거예요. 만약에 얘가 2만 원 자리가 2만 2천 원 자리가 매우 지켜지지 않고 밀린다면 저기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자리까지 갭 든 자리가 있거든요. 저런 자리는 매우로 갑니다. 저런 자리가 매우로 가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매우로 가서 2만 원 자리가 무너지면서 1만 8천 원 자리나 1만 5천 원까지 밀리게 되는데 저때는 추가 매수 안 하면 탈출이 힘드니까 저 당시에는 추가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들이면 건너면 안 되는 강을 건너가지고 거의 반토막 나는 위기까지 한번 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매매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왜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저한테 죄송할 일은 아닙니다. 이런 거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스스로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더 안전한 투자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혜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넷마블. 넷마블이고요. 6만 4천 원은 6만 4천 원은 20% 6만 4천 원은 20% 네, 네. 이것도 올라올 때 사셨나 봐요. 좀 산 지가 또 했는데 제가 직장 다녀서 못 봤어요. 산 지가 몇 개월 되셨나요? 한 2, 3개월? 네, 네. 이렇게 올라올 때 사시면 돈이 안 벌려요. 주가는 왜 누가 자꾸 이렇게 올라올 때 사라고 하는 거죠, 이거? 누가 가르치는 거일 것 같은데 누가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아니요. 올라올 때 사는 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주식에서 돈을 벌고자 한다면 내려왔을 때 사서 올라갔을 때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네. 주식이 그렇잖아요. 내려왔을 때 사서 올라갔을 때 파는 게 주식으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 숙박을 이용할 때 호텔 같은 거 이용할 때 아침에 들어가야 되나요? 저녁에 들어가야 되나요? 우리가 호텔을 이용하고 싶다면 저녁에. 뭐 아침 새벽부터 들어갑니까? 아니면 저녁에 들어갑니까? 저녁에. 저녁에 들어가요. 나올 때는 아침 이렇게 해가 뜨면 퇴실 시간 맞춰서 나오게 되죠. 그죠? 네. 그걸 반대로 내가 호텔을 끊었는데 아침 6시부터 들어가서 오후에 8시부터 나온다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누가 그렇게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들이 보면. 이게 똑같아요. 넷마블이라는 주가가 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의 주가는요. 내려와 있을 때 사야 올라갈 때 수익이 나는 거지 올라갔을 때 사면 여기서 조금 더 가나 안 가나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마블이라는 건 여기 올라왔을 때 사니까 여기서 조금 더 가나 안 가나 그것 때문에 맨날 고생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내려갔을 때 사놓고 직장 생활을 하시면 직장 다니고 있다 보면 주가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알아서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왔을 때 사가지고 직장 생활하시고 볼일 보시다 보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간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또 내려가요. 그러니까 주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게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파동에서 우리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반복하니까 올라갔을 때 사면 내가 수익이 날까요? 내려가는 손실이 날까요? 경험이 없어가지고 아니 경험이 없는데 지금 제가 경험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없는 건 알겠고 오늘까지는 없었는데 오늘부터 이제 만들자 이거예요. 지금 제가 알려줄 테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올라갔을 때 사면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 사면 올라갔을 때 사면 주가가 다음 단계는 뭐죠? 내려간다 내려가겠네. 내가 올라갔을 때 샀으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수익이 난다. 물린다? 못 올립니다. 물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물릴 자리인 거예요. 그럼 내려갔을 때 사면 앞으로 주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가면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간다. 올라가니까 얘가 내려갔을 때 사면 내가 돈 버는 거예요. 그것만 이제 기억하신대요. 지금까지 경험 없는 거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못한 것도 알겠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배웠죠. 네. 오늘부터 배웠으니까 다음에 이렇게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하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변하면 되는 거지 뭘 내가 몰랐는데요. 내가 뭐 모릅니다. 아니 그건 알았어요. 오늘까지 모른 거 알겠는데 알 주잖아. 그러니까 배워라 이 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지금 넷마블은 올라왔을 때 사놨으니까 지금부터는 물릴 단계다. 내려갈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려가면 얘는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또는 5만 원 이 언저리쯤에서 다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지금 왜 이렇게 물려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본전 기회가 한번 살짝 와준다면 저는 매도하는 걸 추천드릴 거고요. 왜냐하면 물릴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전 올라오면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얘가 본전 안 올라오고 밀린다면 4만 5천 원 자리 언저리쯤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가를 좀 낮춰서 들고 가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수익이 나이는 종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4만 5천 원 내려가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주시고 추가 매수 할지 고민을 한번 해보자 라는 이야기 드려볼게요. 그래서 본전 올라오면 매도 밑으로 내려가면 추가 매수를 고민하자라는 전략을 드립니다. 네. 멘토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많이 배우시면 아마 앞으로 크게 물리거나 손실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문혜진 멘토입니다. 아 예. 전문가님하고 통화돼서 너무 기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박세일 바이오요. 박세일 바이오요. 아. 메스쿠가님 중이요? 4만 3천 원에. 네? 4만 3천 원에 15%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아. 지금 재무제표를 보면은 제가 상담을 했을 때 뭔 이야기를 할지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면은 뭐 답이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제가 상담을 하고 뭐 기업이 좋네 안 좋네 뭐 이렇게 평가할 필요도 없는 게 회사가 매출이 0이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매출 0인 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게 말이 되나 싶어요. 저는 이게. 아니 돈을 벌어야지 상장을 시키는 게 맞지 이거는 돈을 아예 0원 그러니까 아예 한 푼도 못 본다는 거예요. 시청자님. 아예 아예 진짜 한 푼도 못 벌고 있는 회사예요. 한 푼도. 이런. 지금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갔을 텐데. 아니 이런 거를 사서 들고 있는 분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TV에 나와서 전문가 하는 사람이 힘내세요. 화이팅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겹인 거잖아요. 이거는. 전문가님이 하라는 대로 하려고. 아니 이거는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와 저는 박셀바이오는 상담 들어올 때마다 안타까워요 이게. 이런 걸 사서 들고 있는 분들한테 정말 지금 몇 번째 상담 받고 있거든요. 박셀바이오는. 할 때마다 그냥 참 제가 참 면목이 없다 싶을 정도로 이거는 할 말이 없어요. 이거를 사서 들고 있으면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두 손 모아서 우리 뭐하면 될까요. 이렇게 제가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뭐하고 뭐하면 될까요. 제발 올라와 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박셀바이오라고 하는 이 회사가 왜 매출이 없는데 상장이 되어 있나라고 하면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잖아요. 그쵸. 보시면 항암면역치료제 연구개발하는 바이오텍 회사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치료제들을 만들고 항암면역치료제라든가 이런 것들 만들어서 임상 2상을 하고 임상 1상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상을 해가지고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기업이죠. 왜냐하면 약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근데 성공하지 않는다면 얘들은 존재 가치가 없는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윷놀이할 때 도, 모 이렇게 하면 모 아니면 도라고 하죠. 그쵸. 대박 아니면 쪽박인 기업이 지금 박셀바이오인 거예요. 그러면 대박을 노리고 투자하시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그 꿈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게 약이 제가 임상 관련 병리사도 아니고 임상 학회에서 나온 사람도 아니고 제가 제약바이오 의사도 아니잖아요. 그쵸. 제가 의대 나온 것도 아니고 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잘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약이 성공합니다. 실패합니다를 제가 여기서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같은 마음 안 들어갔는데 들어갔으니까 제가 이야기한 거니까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다 알겠습니다. 뭐 때문에 알겠고 알겠습니다. 몰라서 들어간 거 알겠어요. 왜 자꾸 사람들 몰랐어요. 이야기합니까. 아니까. 오늘부터 이제 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지금 이제 대응 전략이 우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대응 전략을 짜자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요. 제가 팔아라는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팔아라 했는데 내일 갑자기 다음 달 돼가지고 임상 성공해갖고 약이 대박났다. 이러면 주가가 연상한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시청자님 분명 저를 원망하게 되어 있고 저도 미안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렇게 되는 기업이네. 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지금 뭐 아니면 도거든요. 대박이 날 수도 쪽박이 날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야 이거를 가져가라고 말하기에도 참 불안하고 그거 팔고 그냥 지금 정리해라고 말하기에도 아 그렇다고 하기엔 또 이게 뭐 대박나면은 또 또 내가 원망받을 텐데 이거 내가 책임져줄 수도 없는 거고 참 안타깝네가 새는 상담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기업 중에 하나예요. 이해가 되세요 혹시? 네네. 그래서 박셀바이오라고 하는 이런 기업을 사서 들고 있다는 것은요. 어쨌든 시청자님이 모험을 하고 있고 도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도박을 하냐 안 하냐의 원리 원칙으로 간다면 도박을 왜 합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대박이 난다고 한대로 우리는 도박을 안 하는 것이 투자에는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될 겁니다 안 될 겁니다는 알 수가 없는 영역이니까 빼놓고 투자의 철학과 투자의 원칙으로 가보면은 뭐 아니면 도의 형식의 투자는 좋지 않은 투자입니다. 그러니 그냥 마음을 접고 대박이 혹시나 난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 노리지 마시고 안전한 투자하러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을 반등시 매도를 하라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여기서 시청자님이 난 그래도 너희 돈 다 날렸다 생각하고 도박을 한번 해보려는다고 해도 아무도 비난할 사람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어차피 이게 진짜로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기업이라서 그래요. 저번에 한 15%를 팔았거든요. 잘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팔 준비가 되고 내가 그러니까요. 내가 정리할 준비가 됐다고 한다면 저는 빠르게 정리하셔가지고 그냥 이런 매출도 없는데 진짜 대박나는 거 하나만 기다려야 되는 종목 말고 돈 잘 버는데 주가 바닥에 있는 기업을 사시는 게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투자 방식을 바꾸자는 거기 때문에 이 기업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어도 어쨌든 위험합니다. 이거는 돈을 자꾸 이렇게 못 벌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도 잘 보시면 유보율이라고 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요. 이 돈을 계속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적자가 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돈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얘들이 뭐 하냐면 유상증자라는 걸 하게 되어 있고 또 감자라는 걸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주가가 여기서부터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굳이 당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해서 저는 우여곡절 당하지 마시고 반등 나올 때마다 정리하시라 지금 제약바이오들의 분위기가 한 번씩 튀어오르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오를 때마다 정리는 가능할 거다. 대신에 본전 나올 수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박 나면 본전 이상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건 오를 바에는 저는 그냥 안전한 투자하는 걸로 바로 옮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박셀바이오는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중에서 박셀바이오 들고 있다면 전략은 똑같습니다. 도박을 좋아하신다면 가져가시길 바라고 도박을 안 하시는 걸 저는 적극 권유해드린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서울반도체 5%이거든요. 서울반도체를 5%에 비중은, 몇 수가는요? 15,600원이요. 15,600원이요. 네. 비중이 많이 없으셔서 추가 매수를 하면 좋겠는데, 현금은 있으세요? 네, 있어요. 그럼 추가 매수를 지금은 하지 마시고, 지금 하지 마시고 좀 더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수가 좀 좋아 보입니까? 지수가 좀 안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네, 지수가 안 좋으면 지수 이기는 종목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수에는 장사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빠지게 되면 투자 심리가 죽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서울반도체가 문제라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수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싫어요. 우리 왜 맑은 날은 밖에 나가서 나들이도 하고 싶고, 산책도 하고 싶고, 축구도 하고 싶고, 족구도 하고 싶고, 야구도 하고 싶고, 막 움직이고 싶잖아요. 맑은 날은 쨍쨍한 날. 해 좋고, 공기도 좋고, 나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비 오면 어때요? 안 나가고 싶잖아요. 안 나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날씨에 따라서 그게 활동하고 싶은 욕구가 줄어들어버린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수가 빠지게 되면 사람들이, 야, 지금이 또 떨어지는데 이거 사봤자 물리는 거 아니야. 내가 사서 뭐 하겠네. 안 사야 되겠다 하게 되고, 지수가 빠지니까 종목들이 뭐 어떻게 되냐면 들고 있는 사람들이 내 종목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다 보니까 비중을 줄이거나 손절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기업이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날씨가 안 좋아서 그냥 주가가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주식은요, 기업이 좋아서 올라가거나 기업이 나빠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파는 사람이 많으면 내려가는 거고,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요.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근데 지금은 날씨가 좋다 안 좋다? 안 좋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싶다, 안 사고 싶다? 안 사고 싶다. 안 사고 싶고, 들고 있는 사람들은 갖고 가고 싶다, 팔고 싶다? 팔고 싶어요. 팔고 싶어요. 팔고 싶은 사람 증가하는데 사는 사람 없으니까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맞아요. 그러면 지수가 안 좋을 때 우리가 굳이 매수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가 오고 있는데 우리가 축구할 준비를 하면 돼요, 안 돼요? 비가 오고 있을 때 축구하러 나갈 준비를 하면 되냐고, 안 되냐고요. 안 되죠. 그럼 비가 그칠 때쯤 해가 뜰려고 하고 비가 그치고 구름이 좀 거칠 때쯤 축구 준비하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빠질 땐 냅두세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 반도체는 추가 매수를 하면 좋은 자리이기도 하고, 추가 매수하면 좋은 매수가하고 좋은 비중이긴 한데, 매수를 하려고 들랑 뭐가 그치면 한다? 비가 그치면 한다? 시장이 다 빠지면 한다? 조정 끝나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버릇 두시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은 언제 조정 끝났는지는 지켜봐야 돼요. 우리가 비가 지금 내리기 시작했는데 언제 비 그치나요 하면 일단 보자 하잖아요, 그렇죠? 한번 기다려 봐야 돼요. 기다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 그칠지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는 걸 보고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침에 저희가 이렇게 상담하기 전에 보면 시황 설명해드리잖아요, 제가, 그렇죠? 네. 10시 딱, 12시 딱 시작하면 제가 한 짧으면 3분에서 5분, 길면 7, 8분까지 시황 설명해드리거든요. 그 시황 설명 듣고 제가 조정이 이제 끝나갑니다, 이제 추가 매수 하려고 했던 것들, 미뤄던 것들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면 그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감이 오시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홀딩하고 계시고, 추가 매수는 하되, 기다렸다 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담을 잠시 쉬었다가 이번 주 강연회 일정을 체크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잠시 쉬었습니다. 상담이 보겠습니다. 상담을 잠시 쉬었습니다. 상담을 잠시 fazendo 전 bonito blessings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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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DB 하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DB 하이텍을 66,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추매가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지금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추매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66,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66,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급등이 나오고, 그죠? 작년 2023년에 급등이 나오고 밑으로 빠지다가 첫 번째 반등 속지마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빠져 내려갔을 때 저점 깨고 내려가면 하락세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얘는 큰 차트 모양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쌍봉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 4만원 자리 무너지면 더 내려갈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4만원 자리까지 내려오는 걸 지켜봐야 되고 저기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도 다음 반등 나오겠죠.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 또 쌍바닥 그리는 걸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쌍바닥을 잇지 마세요. 외바닥은 속임수가 많아요. 외바닥 만들었다 속임수가 많아가지고 이 반등 때 사버리거나 이 반등 때 추가하면서 하거나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쌍바닥을 만드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얘는 쌍바닥 안 만들었잖아요. 밑으로 파고 내려갔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아직도 하락세니까 추가 매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만원 자리가 지켜지나 확인해야 되고요. 쌍봉의 단점, 쌍봉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곳은 이 저점 자리, 중간 자리 이거 무너지게 되면 하락세가 깊게 나옵니다. 이거는 기업의 재무제표랑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투자라고 하는 것은 재무제표도 투자하는 데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차트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둘 다 무시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고가에 올라와서 시세를 내버리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재무제표보다는 차트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세가 죽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손을 대시면 안 된다.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려면 진짜로 얘가 하락이 완전히 다 끝났다고 싶은 정도로 완전히 더 이상 안 움직일 때 그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닥 잡음 하자. 지금은 추가 매수 안 된다. 혹시나 반등 나오면 5만6천원대에 그냥 빨리 정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손실을 좀 각오하고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 언론 종목이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강원랜드고요. 19,500원에 20%다라고 하셨습니다. 19,500원에 20%면 추가 매수하기에는 비중이 조금은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이렇게 가 있죠. 20% 비중이면요. 강원랜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를테면 SK인X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근데 주가는 신고가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랑 내려가는 게 달라져요. 얘도 적자가 나기도 했다가 흑자로 돌아서기로 해가지고 지금 회복을 전년까지는 아니지만은 평년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절반 수준까지 회복을 하고 있고 다시 성장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까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보수공사가 없었기 때문에 카지노 배출을 줄이면서 리조트 쪽으로 올리겠다 해서 공사도 좀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강원랜드 입장에서는 기회가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사는 강원랜드에 있지 않습니다. 반도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는 돈 잘 벌다가 적자가 나다가 적자가 조금 해소된다. 근데 예전만큼도 아니고 반도 아니고 조금 회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신고가 치고 올라가지만은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스포트라이트의 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기업들도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빌비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빨리 수익 내고자 라고 생각하고 강원랜드 투자하신다면은 많이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심 가질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지만 올라갈 수는 있는 기업입니까 라고 하면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보고 가져간다면 돈 버는 게 뻔한 기업이지만 가까이 보고 가져가신다면은 많이 힘들 겁니다. 괴로울 거고요. 그래서 멀리 보고 가져가실 거다라는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저는 아래쪽인 15,000원까지 내려간다고 했을 때 이 자리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 비중은 좀 부담스럽지만 가능하다. 30에서 40%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 좀 멀리 보고 가져가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14,000원, 5,000원 이 자리쯤에서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올라올 때는 17,000, 8,000원 쯤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매수가를 좀 낮춰놓고 가져가라. 그래서 올라왔을 때는 분할 매도를 해서 매도를 좀 해서 수익을 좀 챙겨놓고 내려가면 다시 사고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다시 사고 올라가면 팔고를 반복하면은 수익을 계속 챙겨주는 효자 종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사놓고 기다리기만 하니까 효자는 커녕 불효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놓고 기다릴 만한 종목은 아니고 사서 어루만질 줄 알아야 된다. 그 첫 번째 단계가 14,000원, 5,000원에서 추가 매수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혜진 멘토입니다. 삼성 SDI 삼성 SDI고요. 매수과란 비중이요? 46만원에 20%요. 46만원에 20%요. 예, 추가 매수 하까 싶은데 안됩니다. 일단 46만원에 20%면 최근에 또 올라올 때 반등 나올 때 사셨네요. 그렇죠? 저 비상회사가 추가 매수하겠는데 추가 매수하겠는데 추가 매수하시겠다고요? 네, 그래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추가 매수 안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일단 삼성 SDI도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자리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쌍봉을 그리고 그 쌍봉의 저점을 깨게 되면 하락세가 진행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설명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과정 속에서 최근에 단기 반등 나오고 나면 빠지고 있는데 아래쪽에 35만원 자리가 지지가 된다면 쌍바닥을 그리면서 바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기 바닥이요. 그러면 다행스럽게도 다시 한 번 45만원 대 6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셔서 본전 정리하는 게 맞고요. 35만원 자리까지 내려갔을 때 여기서 지지가 안된다면 30만원 내지 25만원까지 밀릴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물리는 돈만 많아지게 되니까 굳이 추가 매수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추가 매수는 내 돈을 지키고 거기다가 수익까지 낼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는 건데 지금 이거는 리스크가 아직까지 있는 종목이니까 추가 매수를 안 하고 35만원 지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반등 나왔을 때 매도하는 게 좋은 게 얘는 지금부터 하락세로 들어갈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우상향에서 60만원까지 올라가거나 하는 일을 저기쯤 왔을 때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45만원까지 만약 50만원까지 반등이 살짝 나와줬을 때 거래가 생기고 뉴스가 살아있으면 아마 60만원대까지 반등 나갈 수 있는데 그러면 분위기에 따라가지고 좀 더 홀딩해서 수익을 챙겨보는 전략도 유효하겠지만 지금은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무조건 올라간다고만 말하기는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가져가시는 게 맞고 35만원 지지가 되는지 여부부터 확인을 하라. 만약 추가 매수 할 차실력 어들랑 25만원대 가깝게 내려오면 그때 추가 매수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훨씬 공격적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35만원 지지 여부만 체크하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가 선생님 현대로템을 5년 전, 6년 전에 4만원에 샀거든요. 전화 상태가 조금 안좋은 것 같은데 현대로템 몇 숟가락 비중이요? 4만원에 샀습니다. 5년 전에, 6년 전인가. 아, 2018년에 사셨어요? 네, 그때 4만 5천원 갈 거 생각하고서 그때 좀 사가지고 오랫동안 그래서 비중은 10%라고요? 네. 일단 오랫동안 들고 있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탈출 가능해요, 안 돼요? 그... 가능해요, 안 해요? 네, 가능합니다. 네, 그럼 팔면 돼요. 아, 그래요?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아, 네. 시청자님, 그 5년 동안 물려있을 동안에 마음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본전만 오면 팔겠다, 3만원 오면 팔겠다 이렇게 안 했을까요? 네, 마음고생 무지했습니다. 그럼 마음고생 하시면서 본전만 오면 판다, 3만원만 되면 판다 이런 생각 했어요, 안 했어요? 네, 했습니다. 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생각이 지금 다르죠, 그렇죠? 들어갈 때는 내가, 아우, 내가 지금 배가 너무 아프니까 씨, 내가 들어갈 때 5만원 줄게요. 아우, 나 10만원 줄게요. 100만원 줄게요. 해놓고 들어갔다 나오니까 아니, 화장실 쓰는데 돈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올라오니까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올라오니까 올라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본전만 되면 판다 딴 거 살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거 사가지고 고생을 했을까 남북 경협주 괜히 사가지고 내가 이거 고생을 해갖고 어, 얼마나 고생이야 내가 본전만 오면 판다 이렇게 하셨던 분이 본전 올라오니까 어? 좀 더 가는 거 아닌가? 5만원 가는 거 아닌가? 6만원 가는 거 아닌가? 조금 더, 내가 기다린 게 얼만데 수익 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식의 원칙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번 뱉은 말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못하면 주식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수익이 나면 판다라는 그 개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수익이 났을 때 팔 수 있는 사람과 팔지 못하는 사람의 미래 앞으로 투자 인생은요 결과 차이가 엄청 커요. 내가 절제할 수 있는 사람과 절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죠. 제 친구들 보면은 술만 마시면은 취해가지고 맨날 내가 술 두 병 이상 안 마신다 한 병 반만 마시고 안 마신다 이것만 마시고 안 마신다 이렇게 술 먹을 때 야 니 또 오늘 술주정 부릴 거제 또 주정 부릴 거제 라고 물어보면요 친구가 아니다 오늘 내가 진짜 딱 한 병까지만 먹고 안 먹을게 그러거든요. 근데 한 병 먹으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술 먹다 보면 재밌거든요. 야 니 안 먹기로 약속했잖아 아야야야 한 잔만 더 먹자 아야야 한 잔만 더 먹자 하거든요. 그런데도 전부 다 끊지를 못해요 술을 거기서 딱 절제가 안 돼요. 근데 내가 말한 걸 절제를 딱 할 수 있는 친구는요 두 병을 나중에 마신다고 하더라도 절제가 가능하고 한 병 반을 먹어도 절제가 가능하고 또는 세 잔만 먹어도 절제가 가능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 보면요 굉장히 자기 욕구가 강하고 자기 의도가 강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건설적으로 살아가는데 절제 못하는 친구들 보면요 건설적으로 살아가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 시청자님도 아마 주변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고 경험하셨을걸요 그죠? 머릿속에 딱 그냥 떠오르는 사상일 거예요. 그거를 자제할 수 있냐 없냐는요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한 특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청자님도 지금 이거 지금 본전 나오면 팔겠다고 5년 동안 칼을 갈았으면 지금 기회가 왔잖아요. 본전 나갈 수 있는 기회 자기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왔거든요. 그럼 자기 자신을 증명 한번 해 보이실래요? 전문가가 더 간다고 하면 난 더 가자 할 겁니다 할 겁니까? 당연히 증명을 하는데요. 선생님이 얘가 뭐 부모의 원수입니까? 우리 뭐 부모의 원수고 나의 인생일 때 원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뭐 소설이라든가 보면 내 부모의 원수를 꼭 갚겠어 이런 거 얘가 원수지간은 아니잖아요 그죠? 얘 잘못한 거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거지 내가 저기 사가지고 고생한 거지 그걸 갖다가 얘한테 복수를 하려고 그래요 얘 잘 파시고 다음번에는 와 얘가 지금 내가 저렇게 올라왔을 때 사가지고 5년 기다렸는데 15,000원 떨어졌을 때 사가지고 기다렸으면 지금 한 150% 수익 낫겠구나라는 걸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굳이 또 이거 고점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가고 싶습니까? 지금 팔고 다른 거 저점에 있는 거 올바른 투자하시러 떠나실래요? 선택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결정 못 하시겠다고 한다면 증명을 못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더 간다 안 간다 이 이야기는 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스스로를 증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와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받아 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롯데 정보통신요? 롯데 정보통신 네 3만 8천 120원에 30%요. 3만 8천 120원에 30% 120원에 30%요? 네. 일단 롯데 정보통신은요. 제가 보기에는 반등이 한번 나와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간 자리가 좋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되는데 이상한 자리 투자하신 거 맞는데 기업이 괜찮아가지고 한 번은 더 튀어 오를 수 있다 생각이 들고 대신에 튀어 오른다라는 게 지금 바로 올라간다는 건 아닐 수 있겠죠. 자리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어디서 잡느냐 하면 일단 3만 2천 원까지 마음 열어놔야 됩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리를 사면 안 되기 때문에 3만 2천 원까지는 빠지는 게 시청자님한테 괴로운 일이지만 안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3만 2천 원 빠지면 살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3만 2천 원까지 빠진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만약에 롯데 정보통신을 살라고 기다린다면 3만 2천 원까지 빠지길 기다릴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할 것 같아요. 그까지 빠지면. 그러니까 이런 데 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지금은 3만 2천 원까지 내려갔을 때 저기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기서 자리 잡게 된다면 그때 반등 나갈 때 4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3만 2천 원 들어간 사람들은 20% 수익 날 때 시청자님은 본전 겨우 이렇게 찾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투자를 잘못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들 수익 날 때 나는 본전 찾는 게 전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지 않는 걸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거고 다음번에는 충분히 빠질 때까지 내버려 뒀다가 들어가라. 이 기업은 AI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엮여 있거든요. IT 지스템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충분히 뛰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어서 테마는 살아 있어서 아마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충분히 움틀거리면서 4만 원 또는 그 이상까지도 한번 힘을 낼 수 있으니까 그냥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올라올 때 팔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자 상담 이렇게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로템 막 더 갈까 안 갈까 그거 설명해주면 되지 라고 하는데 그걸 맞출 수는 없어요. 지금 현대로템은 고점을 뚫고 나면 시세가 더 낼 수도 있는 자리긴 한데 늘 말씀드립니다. 기다렸던 종목이 올라오게 된다면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냐 없냐가 여러분들 투자 인생의 갈림길에서 성공과 실패를 가르게 될 겁니다. 이거 수익 좀 난다고 해서 여러분들 인생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좀 더 갈고 닦는 데 힘을 좀 쓰시길 바라겠고 그런 것들을 증명하는 여러분들 멋진 투자자들이 되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꼭 투표하시길 바라겠고요. 목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미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